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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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양자물리의 발전과정에서 있었던 탈인간한계 탈편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탈첨대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양자물리는 약 100년 전에 발견돼서 30년간 발전하다가 암흑기를 맞이하고 최근 30년간 르네상스를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양자물리는 가히인간지성의 최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거든요 칸트 철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도 칸트 자신은 이해했을까 아니겠습니까? 양자물리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유리학자 파인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자물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요 노벨상을 받은 대가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흑백만 볼 수 있었던 색맹이 컬러로 멋있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색맹은 컬러로 그림을 그리면 색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냈기 때문에 나뭇잎을 그릴 때는 초록색이라고 쓰여진 물감을 쓰고 꽃을 그릴 때는 하얀 노랑 빨강이라고 쓰여진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색들이 주는 느낌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맛을 아무리 잘 설명해준다고 해서 그 사과맛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색맹은 위대합니다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사용까지 했으니까요 양자물리의 발견은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금단세계의 모습을 담장 바깥에서 도움만 듣고 알아낸 것 같습니다 탈인간 한계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처음 30년의 발전기가 끝나고 양자물리는 한 60년간 암흑이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는 양자물리 연구가 외면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기에 양자물리는 엄청나게 사용되어서 현대 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현대 문명을 이륙하게 해줬습니다 양자물리 덕분에 화학은 연금술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과학 같은 과학이 되었고요 DNA 연기 서열을 발견하게 해서 유전과학을 일으키게 해주었습니다 바도체를 발견해서 전자공학을 일으키게 해주었고 핵분열을 이해해서 원자폭탄이나 원자로를 만들게 해주는 것도 양자물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시기를 암흑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물리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알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양자물리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양자물리는 양자물리는 우리의 경험과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자물리가 고전물리와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중천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피아노로 도미소 세음을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들립니다 소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빛이나 파도와 같은 파동의 일종이니까 세음이 합쳐서 들린다는 것은 세 개의 소리 파동이 합쳐졌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파동이 합쳐지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의 문제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물리에서는 물체도 파동의 성격을 같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도 중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파동의 중첩은 화음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물체의 중첩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물체의 중첩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물체의 상태의 중첩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시간에 배운 수소 원자가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와 들뜬 상태가 중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미시세 예세라는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선 강의실 문턱을 나설때 치면 부담없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중첩 현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탁자가 이쪽에 있는 상태와 저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다든지 혹은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게 됩니다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좀비입니까? 강의실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중첩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가 옳다면 그 채에 왜 우리는 중첩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양자 물리에서는 물체들이 중첩돼 있다가도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중첩이 없어지고 어느 특정한 상태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변명입니까?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는 제 뒤에서 탁자가 여기인 상태하고 저기인 상태가 중첩돼 있다가 제가 싹 돌아보는 순간에 중첩이 없어지고 이쪽이나 저쪽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은 물론 증명도 반증도 할 수가 없지만 워낙 비합리적이어서 워낙 비상식적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만약에 양자 물리의 법칙을 따른다면 도미수와 세음을 쳐도 우리한테 화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나 미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나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양자 물리의 예측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을관된다고 무시해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딜렘마입니다 이것만도 이상한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물체가 두 개 이상 있게 되면 중첩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얽힘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의를 좀 설명해 보였습니다 사회자 잠깐만 나오실래요? 남녀가 같이 춤을 춘다고 간역을 하죠 사회자가 이쁜 여학생이랑 잠시 이렇게 세뇌를 하고 계십시오 춤을 추는데 각자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가거나 왼발이 앞으로 가 이 두 자세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녀가 동립적으로 춤을 춘다고 하면 둘 다 두 개 자세 두 자세가 가능하니까 곱해서 네 자세가 가능합니다 이런 자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세요 두 번째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네 가지 자세가 가능할 테고요 양자적으로는 이 네 자세가 중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가서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잘 보이게 이 네 자세가 중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세가 중첩이 되어 있을 때 남자의 자세를 측정해서 이런 자세가 나오거나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남자가 어떤 자세가 측정이든 여자의 자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가 같이 사교춤을 추게 되면 얘가 남녀가 사교춤을 출 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남자가 남자가 왼발을 앞으로 하면 여자가 오른발을 뒤로 하고 왼발을 앞으로 한 자세거나 그 다음에 남자가 오른발을 앞으로 하면 여자도 왼발을 뒤로 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한 자세만 가능하고요 이런 자세나 이런 자세는 이상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두 개 자세가 중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남자의 자세를 측정해서 만약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여자도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자세라는 걸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자세를 측정이 되면 여자도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자세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얽힌 자세입니다 즉 두 물체가 얽혀 있을 때는 한 물체의 상태를 측정해서 알게 되면 나머지 한 물체의 상태도 즉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얽힌 상태에서 두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측정을 해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우주의 한쪽 끝과 반대쪽 끝에 있는 두 물체가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데 이쪽 물체를 측정해서 상태를 알게 되면 즉시 이쪽 물체 상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과 끝이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손남 환상이 이런 식으로 약하게나마 다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막 얽히시죠 이해가 잘 안되시죠 그러면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두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장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느끼셨던 물은 다 잘못 알아두신 겁니다 이렇게 머리싸움에 우선 우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양장 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호가 됐습니다 입 닥치고 계산이나 열심히 해 양장 물리의 예측은 틀린 적이 없고 아주 흉한 결과를 내는데 그 계산 중간 과정에 중첩이나 얼핏 같은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들은 정말 이상하고 거기에 깊은 물리가 관련되어 있겠지만 그런 철학적 해석에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빨리 계산이나 해서 이용한 결과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쓸모있는 연구지자로 연구비를 땄어야만 했기 때문에 보호의 충고를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이용한 계산을 많이 해내고 중첩이나 얼핏 같은 연구는 주류의 물리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각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양자물리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시기가 양자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호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름이합니다 이런 양자물리의 암흑기에도 아인스탄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중첩과 얼핏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리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주의 끝과 끝이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얼핏의 과정에 오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을 보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리 찾아가서 내가 그 실험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베리 그 사람한테 당신 영년직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임교수들은 다 말하자면 계약직입니다 3년마다 연구결과를 심사를 받아서 재계약을 했건지 말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영년직이 되면 말하자면 정규직이 되어서 더 이상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 걱정한 것은 이 사람의 실험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결과가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실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년직 받는데 도움이 안될테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걱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리 자신의 그 유명한 논문도 권위있는 학술지에서는 다 뒷자를 받고 단 4회만 출발이 되고 폐간이 되어버린 이름 없는 학술지에 간신히 실린 것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영년직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자물리 암흑기에 자신의 꿈과 가치를 향해서 거센 주류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농기있는 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물리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고 비주류의 물리학은 주류의 물리학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암흑기 날년에 모여가지고 작담으로 물리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용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흥미있는 주제를 재미로 상상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얼킹과 델테스트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얘기로부터 양자정보과학기술이 탄생합니다 이 사람들의 상상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암흑을 닫기에는 양자컴퓨터 그리고 도청이 전혀 불가능한 통신 순간이동 이렇게 공상과 같이 들리는 기술들이 발명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공상과 같이 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기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중첩과 얼킹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기술들은 곧바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고 중첩과 얼킹은 더 이상 쓸데없는 공상 주제가 아니고 우리를 신세계로 인도해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양자정보과학기술에 관한 논문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학술지가 아니고 가장 인기는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고요 논문들이 심지어 양자정보기술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장식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부심 역단도 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정컴퓨터보다 천문학적으로 빠르게 계산합니다 바로 중첩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컴퓨터는 0과 1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중첩시켜서 그 두 개에 대해서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0이 되는 근을 찾는다고 하죠 다른 1과 1024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정컴퓨터는 1을 이 함수에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0이 아니면 이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고 이런 과정을 끝까지 반복합니다 그런데 양자컴퓨터는 1서부터 1024까지의 숫자를 몽땅 한꺼번에 이 함수에 집어넣고 어느 숫자가 0이 되게 만든들 찾아냅니다 10비트가 있으면 1024개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10비트에 해당하는 10개의 양자상태를 중첩시키면 1서부터 1024까지의 숫자를 모두 중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격렬처리라고 하는데 양자컴퓨터가 격렬처리를 잘하고 격렬처리가 효과가 있는 아머프리 데이터검색 이런 것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온라인어로 사용하는 패스월드는 고정컴퓨터를 풀려고 하면 몇천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양자컴퓨터는 양자컴퓨터로 몇 분이면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월드들이 다 풀리면 당장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방이 가장 심각하게 욕을 받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따려 할 때는 반드시 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경제성인데 양자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성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양자컴퓨터는 항목이와 같은 파배력이 있는데 항목의 경제성은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연합군이 깼을 때 이미 편견은 천장이 끝난 것이었고요 원자컴퓨터는 이미 그러게 상태인 상태 상대한테 마지막 펀치를 당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양자컴퓨터의 데이터 검색 능력은 시작 개발이나 빅데이터 처리 여기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반의 수요소는 초지능성과 초연결성인데 양자컴퓨터는 초지능성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위한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 로봇 서비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이런 것들도 현재 우리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요즘 양자전부 기술에 마음에 드는 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이디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만간에 50비트짜리 양자컴퓨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콘트롤이 지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몇백 비트짜리 양자컴퓨터를 보시려면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미세한 양자상태 하나하나를 조작할 수 있는 나무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자 물리의 글래상스를 대변하는 양자컴퓨터와는 우리의 문명을 퀀텀 점프시킬 것입니다 탈 현대 문명을 한 그곳이 훌륭한 신세계가 될지 암흑한 신세계가 될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셨으면 제대로 알아들으신 겁니다 물리학자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양자 물리의 발견이 왜 위대한 발견인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결말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랬습니다 양자 물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 세부가 크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는 아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고 모르는 사람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 원숭이는 바로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은하게 덧붙였죠 양자 물리를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랑 다름이 없다 물론 그 금붕어들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관심도 없겠죠 오늘 이야기를 길게 유학하자면 양자 물리의 발견은 탈인간 한계한 미대한 발견이었다 그 둘째 양자 물리의 암흑기를 탈주류편견하면서 거슬러간 용기인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 그 덕분에 우리를 탈행대 문명의 신세계로 인도할 양자 검토가 발명되었다 이렇게 유학할 수 있겠고요 짧게 유학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금붕어 신세를 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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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